1, 2, 3 연장 가자 됐습니다 1, 2, 3 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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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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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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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잘했어!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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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sonst躊 unfaununa whole tea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 우리 빌보우 제가 어디 있어요? 오늘 빌보우 1인 무피안타 90점 한 일 두 개 오늘 그럼 제 투표는 한 25%도 안 나오겠네요 한 17% 정도 나오겠네요 막았는데 막고 이제 좀 깔끔하게 막고 이제 더 들어 왔는데 좀 계속 고맙다고 해주고 좀 더 힘내라고 계속 응원해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힘내고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KBO에서 승계주자가 제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좀 승계주자 실점이 많이 많아지다 보니까 위기가 많아서 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막을 땐 잘 막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은 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어요 올해 유독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시니까 벌써 백만 관중이라는 좀 엄청 많은 숫자에 다가온 것 같고 그만큼 저희도 잘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와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만큼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서 더 많은 팬분들이 오셨을 때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에 약간 보탬이 돼서 오늘 다행히도 또 승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타이밍 잡는 법을 좀 안 좋다 해가지고 어제 좀 너무 밸런스가 안 좋아서 타이밍 잡는 법을 좀 오늘 연습 시간에 좀 잡았던 게 좀 많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올해 너무나 많은 팬분들께서 야구장을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선수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가을 야구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